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론격에 해당하는 꾸준히 가다 보면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 이제 참 삼양라면이 우리나라 라면의 원조지 않습니까 삼양라면이 이제 우리나라의 라면의 원조인데 그게 몇 년 또인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만 일단 삼양라면이 우지파동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다음에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도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삼양라면이 아주 매운 그런 라면에 해당하는 불닭입니까 불닭라면을 대히트를 쳐가지고 지금 주가가 거의 폭등세에 있고 라멘계의 지존으로 통하는 그런 농심라면의 시가총액을 이렇게 위협할 정도의 그런 상황인 모양입니다.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 올해만 하더라도 주가가 50% 올랐네요. 그리고 이제 농심라면은 그야말로 라멘계의 지존이지 않습니까 농심라면은 신라면 같은 건 부동의 1위 브랜드니까 농심주가는 이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 1.11%포인트가 하락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 며칠 사이에 아주 건수한 격차로 농심시가총액하고 삼양라면시가총액이 이제 건수한 차이로 엎치락뒤치락 이런 지금 상태인 모양입니다. 이 주가를 한번 보니까 이 위가 이제 농심라면 주가인데 주가가 이제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2024년 들어와서도 주가가 좀 빠져다가 조금 올랐고 삼양식품은 지금 32만 9천 원인데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2조 4천 8백억 농심이 2조 5천 8백억 이 정도 되니까 대단하게 여러분 성장하게 된 거죠.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삼양라면의 여러분들 약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을 이렇게 이렇게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 양지가 양지가 아니고 엄지가 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고 이런저런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엄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좀 긴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회사의 주가처럼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을 반복하더라도 긴 시각을 보게 되면은 지금의 엄지가 항상 엄지로 남아있을 수가 없고 항상 양지간 양지가로 남아있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꾹 참고 견디고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 선거부정을 통해서 큰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또 선거부정을 단행해왔던 사람들은 지금 정도는 아주 이렇게 기분이 좋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이고 또 선거부정에 맞서 가지고 국민과 나라를 보위하고 또 지켜줘야 될 그런 사람들도 모두가 선거부정을 외면하고 은폐하고 이런 부분의 이력을 담당해 가지고 국민들도 별로 반항하는 것 같지 않고 하니까 지금 이겼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외관상으로 볼 때 제가 보더라도 그 사람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이긴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들의 세상이 오래오래 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왜 여러분들 선거부정 문제에 침묵하겠습니까 몰라서 침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를 부정을 덮으면은 본인의 안의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덮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덮는 것이 남는 것이고 덮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도 안심할 겁니다 덮었는데 국민들이 뭐 별 소리 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4월 10일 총선에서 당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무효소송에 여러분들 나서지 않았던 당락이 바뀐 것으로 추정되는 58명의 국힘당 후보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입을 다무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고 입신 출시에 도움이 될 거라서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열화 같은 요구를 다 외면하고 다 덮는 대열에 들었었을 겁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구한 말에 고종이나 이완용이도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시야라는 것이 본인의 이익과 본인의 안의와 일족과 일파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 본인들에게 훨씬 더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가 다 덮이고 세월이 흘러서도 본인 일가들이 이런들 영화를 누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와가지고 우리는 고종이 돈 받고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완용이 또 어떤 사람인지 다 알으니까 그 후손들 가운데 우리 고조부가 우리 정조부가 이완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내가 고종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완가가 지금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입을 다무니까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 관통하는 것은 자기 이익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내리는 의사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파괴적인 그런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다 묻히고 덮여서 자기들이 죄가나 자기들이 여러분들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환교안 전 당대표나 아니면 민경욱 전 의원이나 저나 이런 사람들은 당신들이 이긴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또 모른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엄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엄지가 되니까 꾸준히 가다 보면 좋은 날도 안 오겠냐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은 분을 만났는데 지금 이제 한 5월 정도가 되니까 지난해 이맘때 돌아가신 한 기업인이 생각이 나네요 미국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들 아주 큰 트럭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큰 트럭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gm이나 포드나 지금은 이제 스테란티스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과거에 클라이슬러나 이런 회사들이 큰 대형 트럭을 팔리 않습니까 그 대형 트럭에 여러분 들어가는 밖에 들어가는 휠 드라이버 휠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굉장히 큰 이런 역할을 맡은 한국의 한 기업이 일진그룹이죠 그게 이제 오나 되시는 분이 이상일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교분이 좀 있어 가지고 그분이 이제 대학을 고려대학을 나오셨는데 가끔 생각이 납니다 돌아가셔도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다가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냥 기억 속에 잘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있고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뭐 일을 하거나 쉬는 시간에 그런 자신과 삶의 여러분들 한 여행길에서 교분을 유지했던 분들이 떠오른 분들이 있죠 이상일 회장 같으신 분은 좀 자주 떠올라요 그냥 그분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다가 여러분들 참 그 이야기가 오랫동안 잊혀지지가 않는데 1960년대 50년대는 참 다들 어려웠지 않습니까 삶이 그런데 참 그분이 이제 고려대학을 마치고 이런 아르바이트를 아주 많이 하면서 취업 준비를 했던 그런 아주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제 나이가 스물한 넷 스물셋 정도가 됐는데 집안에 이제 가세가 기울고 장남인데 생활이 많이 어려웠었는데 앞은 안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학비도 벌고 생활비도 벌고 그렇게 어려웠을 건데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무슨 비법이 있었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 지금도 이제 얼굴이 떠오르시네요 그분이 잘 웃는 얼굴을 가지셨는데 그분이 여러분 한 이야기가 가슴에 꽉 여러분들 이렇게 박혀가지고 오래오래 기억을 해서 아마 제가 방송을 하는 가운데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는 한두 번 정도 그분 말씀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실명을 돌아가셔서 또 이런 생각 때문에 실명을 이제 거론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탁 하더라고요 지금 어렵지만 한 번 정도는 내 인생에도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너무나 명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더라도 한 번 정도는 자기한테도 기회가 주어지는 날이 올 거다 이야기죠 그것이 젊은 날을 지탱하고 버티는 데 가장 큰 힘이 됐다 그분하고 나눴던 수많은 이야기들은 다 쓰러지고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떠올리는 것은 한국에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고관대작들 그리고 정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이런 분들이 또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다 국민이나 국가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엄청난 선거 부정 문제를 다 덮더라도 본인들이 치르게 될 비용은 별로 없을 것이고 본인들이 그냥 입을 다물면 그걸로 다 끝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 확신, 믿음에 따라서 그것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한 기업가는 그 여러분들 고단한 그런 청년 시절에 나에게는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엄혹한 시절을 견디고 결국은 큰 기업을 여러분 만들어내는 그런 성과를 이루고 지난해 돌아가셨는데 제 이야기의 요지는 내가 패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장 귀한 시간을 4년간 전부를 바쳐가지고 이 선거 부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모든 것을 투입했기 때문에 손해도 많았습니다 채널 성장은 중지가 되고 저도 많은 고통을 겪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내가 더 볼 수는 없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지금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이 일이 분명히 밝혀지는 그런 시점이 오고야 말 것이다 오고야 말 것이란 미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자 신념인 거죠 대다수의 한국의 지도청들은 그냥 그것이 밝혀지는 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덮는 거고 덮어도 별 일이 없을 거라고 보는 거고 저는 덮으면 나라가 망하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고 나라가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분명히 밝혀지는 날이 올 것이다 거기에 저는 베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꾸준히 가다 보면 삼양식품이 저렇게 일어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우지파동에서 이러면 한 번 크게 꺾이고 외환위기 때 더 꺾여가지고 그냥 만년삼등으로 겨우 명백을 유지하는 회사로 끝날 거다고 생각했지만 뭐 어느 사이에 여러분들 뭐죠 불당인지 뭔지 물론 식품에 대한 기후라는 것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유행이 일시적으로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도저히 넘볼 수 없었던 농심의 여름 식과 총액을 넘어설 정도까지 그렇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삼양식품의 앞날을 저도 잘 확신할 수 없지만 세상일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올바른 쪽에 써야 되고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성실히 꾸준히 하다 보게 되면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 기회를 저는 뭐라고 보는 거 아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고 이 문제를 듣는 데 기여했던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그리고 역사적 단죄를 받고 이런 날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겠죠 물론 이 방송 모니터는 선관위 분들은 웃기는 소지하니 말라 우리가 다 이겼는데 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르죠 워낙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신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원희룡 씨나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씨 같은 사람을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 좋고 똑똑하고 서울법대에 나온 사람들이 내리는 의사결정을 보게 되면 제 그냥 입에서 그냥 뭡니까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결정을 내린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단죄를 받는 날이 올 겁니다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문제를 좀 집요하게 다루는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제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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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